독적농단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인데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로서는 불출석 사유소와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검찰의 차량이 현재 구치소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구인장이 진짜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요. 구인장 몇 번 발부하면 뭐하겠습니까? 휴지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상 불출석이 예상이 돼서 앞서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거든요. 현재 막 들어온 소식인데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던 특검팀이 구치소 측에 강제 구인장을 전달하고 빠져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만 하고 빠져나왔어요? 네, 현재까지는 구치소 안의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검팀이 구인장을 전달하고 현재는 구치소를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검은 차량이 오늘 오전에 검찰 관계자가 타고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인데 구인장만 전달하고 그냥 나왔다면 결국 강제 구인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에 있는 피고를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제 구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끌고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럴 때 보통 잘 보시면 호송차와 교도관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구치소 쪽에 전달한 거예요. 재판정으로 데리고 오시오. 그럼 지금부터 구치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보일 것인가 독방 앞에 가서 법정으로 가시죠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방문을 열고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잠시 대치를 하다가 교도관들이 물러나오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민감한 문제는 어쨌든 탄핵으로 파면되긴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서 계속 보게 되지만 일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또 소리도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구인을 했을 때의 문제들. 그런데 사실 더 원천적인 것은 나오지 않으면 지금 피고의 신부인입니다. 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재판의 일반적인 원칙이라서 안 나오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해가 그리 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사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도 강제 구인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검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사실상 이번에 강제 구인장이 발부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오후 재판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말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이게 강제 구인을 거부했을 때도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강제 구인이에요? 강제라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처벌이 있어야지만 강제 구인인 건데. 그런데 보통 사실 일반 피고인 같은 경우에 강제 구인을 해서 대부분 법정에 출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물리적인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구치소 측에는 좀 애매모호한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되는데 안 나와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많은데 증인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판에는 나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경우. 구인영장 어찌 됐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처럼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물리력으로 힘으로 끌어서 오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측면. 인권 침해적인 측면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증인석에 계신들 입을 다물고 증언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티면 나와서도 증언 거부를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형선 행정관 사건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증언석까지 구인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이 재판부도 본인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력하면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을 증언석에 세웠는데 말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권과 재판부의 고민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끝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이 여러 군데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 불이익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형사소선법상 피고인이 불리할 경우 증인이 불리할 경우에는 또 진술을 안 할 권리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구인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제 펀치로 비유할 수가 있고 이런 증인들의 증인은 짭으로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증언으로 되는 것이고 정황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짭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안 나왔을 경우에 본인의 재판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웬만하면 와서 증인을 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증언으로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의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 차례 구인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간간히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이 사파로만 보여드리는 것처럼 허리 아프다, 발가락이 아프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고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법정에서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서 박 전 대통령에게 과연 그것이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저희가 참 가늠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침대, 과거에 청와대에서 구매했던 3개의 침대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안살림까지 여러 가지 살면서 구매했던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휴지통, 또 몰래카메라 등등 이건 다 어디 갔을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청와대가 구입한 고급화 시계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감사나 아니면 국회에서 계속 저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만 총무비서관 나와라. 청와대 구매 물품 중에 이게 뭐냐. 그런데 지금 당시 청와대 구매 목록들을 쭉 보니까 3천여 건의 물품을 샀어요. 4년 동안. 그런데 그중에서 한 2천 건 정도는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이게 산 물건과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직접 구매한 게 한 1,20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700건 이상이 산 물품과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주신 시계를 보시면요. 밑에 있는 두 개의 시계가 오리엔트 시계.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죠. 시계 정품입니다. 저걸로 목록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물품은 위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인데 저 위에 있는 남성용 시계 하나, 여성용 시계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품 브랜드 시계가 아니라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청와대가 무슨 이유에선지 구입을 해서 마치 일반 손목 시계처럼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가짜 목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700여 개의 물품이 뭔지가 지금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 중에 일부는 몰래카메라라는 건 알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도 청와대가 몰래카메라를 왜 구입했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몰래카메라의 경우 저는 그때 뭐라고 변명을 해도 이건 대통령 감시용이라고 확신했어요. 몰래카메라가 제2부속실에 있었다는 건 그 몰래카메라를 운영하고 그런 주체가 최순실 씨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2부속실은 대통령 감시용이다. 이걸 확신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름 끼치죠. 박 전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왜 청와대가 몰카를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의 얘기하면 대통령 감시용. 대통령을 누군가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감시하기 위해서 몰카를 샀다? 음모론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권력의 1인자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을 감시하는 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2부속실에서 대통령과 면담하는 사람들과의 무슨 자세라든가 또 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기 위한 용이다. 제2부속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차고 다니면서 요즘 우리가 지하철에서 하는 성범죄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어떤 용으로든지 업무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결제 라인을 통해서 조달로 구매가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공작용일지 또 제2부속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청와대 캐비닛에서 여러 각종 전직 정부의 자료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 몰래카메라는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조달 물품은 보관 기간이 9년이기 때문에 아마 어딘가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창고나 이런 데. 나중에 이제 어디다 썼는지 밝혀지겠죠. 혹시 저기 안에 뭔가 또 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참 궁금해지는데 저것도 시계도 국가기록물로 정해서 보존료안이 30년 동안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93만 원짜리 휴지통도 몰래카메라도 왜 샀을까 과거 정부에는 없었던 물품들이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렇게 어쨌든 공개적이라고 한다 하다 하더라도 왜 들어갔을까 참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보도가 휴지통 90만 원. 그게 뭘까? 왜 90만 원짜리 휴지통이 필요한 걸까 했는데. 휴지통은 장인이 깎은 나무로 깎은 예술품 비슷한. 예술품. 네. 그런 거랍니다. 아. 그럴까 했는데 이게 휴지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휴지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휴지함. 업데기 휴지함. 티슈 통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대한 착각이 많으셔서 휴지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휴지함. 휴지함이라도 93만 원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장식용 명품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때 물품 구매한 것을 보면 같은 물품도 가격이 막 천차만별해요. 리클라이너라고 이렇게 기대서 잠잘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소파가 한 160만 원에 구입한 게 있고 또 220만 원에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나랏돈을 그냥 주머니돈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 규체로 삼아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구입 물품은 투명하게 또 나중에 공개가 돼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전례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김정숙 여사가 카드 한도가 초과돼서 침대 결제를 못했고 또 천 원짜리, 2천 원짜리 다 OO샵에 가서 물건들을 많이 산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많이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인데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로서는 불출석 사유소로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검찰의 차량이 현재 구치소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구인장이 진짜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요. 구인장 몇 번 발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뭐 휴지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상 불출석이 예상이 돼서 앞서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거든요. 현재 막 들어온 소식인데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던 특검팀이 구치소 측에 강제 구인장을 전달하고 빠져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만 하고 빠져나왔어요? 네, 현재까지는 구치소 안의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검팀이 구인장을 전달하고 현재는 구치소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검은 차량이 오늘 오전에 검찰 관계자가 타고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인데 구인장만 전달하고 그냥 나왔다면 결국 강제 구인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 검... 사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도 강제 구인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검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사실상 이번에 강제 구인장이 발부가 됐더라도 오후 재판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말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이게 강제 구인을 거부했을 때도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강제 구인이에요? 강제라는 거는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처벌이 있어야지만 강제 구인인 건데 그런데 보통 사실 일반 피고인 같은 경우에 강제 구인을 해서 대부분 법정에 출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물리적인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구치소 측에는 좀 애매모호한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되는데 안 나와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재판에는 나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경우 증인으로서의 구인영장 어찌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에 있는 지금 피고를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제 구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끌고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럴 때 보통 잘 보시면 호송차와 교도관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구치소 쪽에 전달한 거예요. 재판정으로 데리고 오시오. 그럼 지금부터 구치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보일 것인가. 독방 앞에 가서 법정으로 가시죠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방문을 열고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잠시 대치를 하다가 교도관들이 물러나오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민감한 문제는 어쨌든 탄핵으로 파면되긴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서 계속 보게 되지만 일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또 소리도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구인을 했을 때의 문제들. 그런데 사실 더 원천적인 것은 나오지 않으면 지금 피고의 신부인입니다. 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재판의 일반적인 원칙이라서 안 나오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해가 그리 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처럼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물리력으로 힘으로 끌어서 오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측면, 인권 침해적인 측면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증인석에 계신들 입을 다물고 증언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면 나와서도 증언 거부를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형선 행정관 사건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증언석까지 구인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이 재판부도 본인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력하면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을 증언석에 세웠는데 말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권과 재판부의 고민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끝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이 여러 군데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 불이익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형사소선법상 피고인이 불리할 경우 증인이 불리할 경우에는 또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구인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제 펀치로 비유할 수가 있고 이런 증인들의 증인은 째부로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증언으로 되는 것이고 정황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째부로 비유가 되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안 나왔을 경우에 본인의 재판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웬만하면 와서 증인을 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전제 대통령이기도 하다 보니까 증언으로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의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 차례 구인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간간히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이 사파로만 보여드리는 것처럼 허리 아프다, 발가락이 아프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고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법정에서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학무부가 아프다, 발가락이 아픈 대형으로 지켜자랐다» «저는 학무부가 아프다, 발가락이 아프다, Than clothes, 나아프다, «서의 상환을 지켜자마자» «선생활, 내홍은 다가 없는 loads이 뭐 있는 것들이 있었다»